자, 2015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의 심화학습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보기에서 있는 걸 고른 것은? 자, 윤리학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무론 공리주의를 예로 드는 건 뭐겠습니까? 이론 윤리학이겠죠? 생명윤리, 환경윤리 예를 드는 건 뭐예요? 실천 윤리학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다? 메타 윤리학이 있다. 플러스 기술 윤리학도 있죠. 자, 그래서 적절한 답변. A, B의 주요 탐구 과제는 무엇인가? 사회규범을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 이거 무슨 윤리학? 기술 윤리학이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는 건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하고 실천이니까 역시 두 개는 관련이 없네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도덕법칙을 제시. 도덕법칙 제시하는 거 뭐예요? 이론 윤리학이죠? 자, 그럼 이론 윤리학과 관련 있는 거 A가 되겠습니다. A에 그래서 D긋이 들어가 있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하나밖에 없네요. 도덕 원리를 적용해 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실천윤리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B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